문장번호 15번 문장번호 15번 문장번호 15번 문장번호 15번 문장번호 15번 같이 공부를 하다보면 전혀 그렇게 발음이 안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gets to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Just until gets to know you 라고 되어 있는데 gets 하고 to 하고 실제 발음에서는 연달아 하기 때문에 gets to 이렇게 해서 s 소리가 잘 안들리게 됩니다. 항상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런 부분을 듣고 나서도 실제로 연습해 보시면서 어떤 발음이 편한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라는 것은 점점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맑은 이라든지 국물 이라든지 아무도 국물 이렇게 소리가 끊어지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국물 소리가 이어지게 발음하고요. 말은 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근 이라고 발음합니다. 오늘 발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get to know 라고 발음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영어 발음이 아니죠.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원어민에게도 한국식 억양을 강요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원어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다면 늘 이렇게 말하겠죠. Just until he gets to know you 영어 발음은 이어지는 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just until he gets to know you 그래서 get to 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s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고요. 이런 문법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받아쓰기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s를 복원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소리가 just until he gets to know you라는 것 알아두시고 s가 안 들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복원해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first meet my dad, maybe call it with a star-word talk. just until he gets to know you. when you first meet my dad, maybe call it with a star-word talk. just until he gets to know you. just until he gets to know you. And then you will have to know you. Just until he gets to know you. Just until he gets to know you. And you go to the star-word talk. 감사합니다.